안녕하세요 농민 여러분. 오늘은 낙과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해결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SCC OHIO의 낙과방지 미량요소 비료, HUMATE SUPERL입니다. 낙과는 농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골칫거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많은 분들이 걱정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 계실 텐데요. HUMATE SUPERL은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로 생산된 특수 미량요소 비료입니다. 이 제품에는 휴믹산과 풀빅산과 같은 필수 미량요소가 함유되어 있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수분 보유력을 높여 작물에 충분한 영향을 공급합니다. HUMATE SUPERL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낙과방지 효과입니다. 작물에 충분한 영향이 공급되어 건강하게 자라면 낙과율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. HUMATE SUPERL을 소량의 물에 희석하여 작물에 직접 살포하면 됩니다. 꾸준히 사용하시면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낙과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HUMATE SUPERL은 작물의 저항력을 높여 병충해와 급격한 날씨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를 통해 농산물의 수확량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와 제품 구매를 원하시면 DRPLANTWN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. 낙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. HUMATE SUPERL을 지금 바로 사용해보고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풍년 농사 이루시고 대박나세요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